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제주 남방해상에서 진행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 모습입니다. 지난해 3월과 12월 1, 2차 시험발사 성공에 이어 세 번째 시험발사에도 성공한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 두 번의 시험발사 때는 더미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위성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약 100kg 무게의 지구관축용 소형사 위성을 탑재해 약 650km의 우주 궤도에 올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위성을 만든 것이 있어서 윈윈 차원에서 탑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체는 총 4단으로 구성됐습니다. 1단에서 3단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상단부에 해당하는 4단은 액체 연료를 씁니다. 1, 2차 발사 때는 2,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고 이번에는 1,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습니다. 2025년 최종 시험발사 때는 1에서 4단 추진체를 모두 갖추고 실제 위성을 쏘아올리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고체 발사체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고 저장과 취급이 용이하며 액체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 7일 이내로 신속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탑재 중량이 가벼운 저괴도형 관측 정찰위성 발사에 적합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투입하는 독자적 능력 확보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 정찰 능력 확보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에 해당 기술을 이전할 방침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